지난 3월 11일 일요일 주말에 서울 영등포 cgv 프라이핏관에서 누가 색액스한다라는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라며 운을 뗐는데요. 영화 보러 갔다 말하며 해당 영화관 구조가 원래 하나이던 영화관을 큰 거를 둘로 나눠서 위쪽을 프라이핏관 아래쪽을 일반관으로 나눠진 영화관이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글쓴이는 일반관에서 맨 뒤에 가면 옛날에 중간보다 조금 위라 딱 보기 좋아서 맨날 맨 뒤에 예매한다며 영화 보는데 자꾸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처음에는 영화 소리인가 했는데 듣다보니 공포영화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후 뭔가 하고 뒤에 둘러보다가 밝은 장면 나올 때 왜 소리가 나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글쓴이는 프라이핏관 소파에서 여자 다리 올라가 있는 거 보이고 위에서 누가 어떤 움직임을 리드미컬하게 하는 게 보였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글쓴이는 무시하고 영화 집중하려는데 체력도 좋다고 말하며 여자분 교성이 점점 커져서 나만 알게 된 게 아니라 뒤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알아서 막 뒤돌고 사람들 신고하는 것도 보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세상 좋아졌다며 야동도 아니고 남 관계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영화 끝나고 불 켜졌을 때 문제의 프라이핏관 봤는데 젊으신 분들도 아니었다고 말하며 모텔을 가시지라고 혀를 내둘렀는데요. 그러면서 원래 이거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보려고 했지만 시간 어긋나서 혼자 보게 된 거였다고 말하며 같이 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나이도 있는 분들이라는데 스릴을 느끼신 걸까요? 다양한 사람들 참 많네요. 해당 글을 본 네티즌 중 당시 해당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했다는 사람이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글쓴이가 말한 당시 상황이 맞다며 여기 정확히 어느 자리인지도 아는데 얘기를 못하겠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네티즌들은 파묘 영화의 그 짓을? 와 요즘에는 극장에서 섹스함? 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공연 음란제로 되나 미친 거구만 일일이에 신고해야지 사람이 그렇게 흥분할 수 있는 거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